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때요? 배불러요? 배불러지 그럼. 오늘 저녁은 드시지 마세요. 안 먹지. 그건 내가 뭐. 드시지 마시고. 아유, 잠깐만요. 나가서. 저기 뭐야. 심심하니까. 오늘은 뭐 설거지는 할 일이 없고. 여기 방 뒷정리라도 하는 게임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 옆집 가서 좀 빌려올게요. 힘 안 써도 되는 거. 어디가 딱 꼽히면 탁 튀어나와요. 이렇게 장모님이 하나 꼽고 내가 하나 꼽고 차라리 꼽는 거예요. 꼽아서 톡 튀어나오면 지는 거예요. 오, 신나 깨졌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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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 여기 20만 원에 상을 하는 와이샤스와 브라우스를 하나씩. 여기 벌칙이 다 있어요. 꿀만한데 맞기. 그 벌칙을 하면은. 상대모사하기. 자네가 별게 다 있네. 여기다 꼬지라고. 이제 꼽고 싶은데 꼽으세요. 퍽 튀어나오라 그냥. 안 나오지. 안 나오네. 진화번에 왔다고 갔지 뭘 그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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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안 나오네. 제간만하지. 누르지 마세요 머리. 상무니까 이거. 그게 어쩌라고. 아무 얘기나 꿀밤 한 대 맞기예요. 일로 오세요. 아무 얘기나 꿀밤 한 대 맞기예요. 일로 오세요. 꿀밤 한 대 맞기예요. 이렇게 저렇게 봐. 이리 봐. 장모 때리는 법은 없어. 꿀밤 때리지는 않고 꿀밤 드릴게요. 먹여 드릴게요. 먹여 드릴게요. 먹여 드릴게요. 야. 꿀밤 때려 해봐라. 꿀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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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에 살짝 때려 줄게. 살짝. 할로워요. 들고 있어야지. 꿀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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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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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렇게 때리더니만 옆사람에게 손목 3대 맞게에요 손목을 3대를 하나 둘 30대도 맞겠다 몇 대 맞게야? 3대 한 대만에 남았어 이거 안 아프게 줄기가 없다 하나도 안 왔어요? 아니 근데 그 이상은 내가 안 되네 이번에 장모님이 걸리면 내가 세대로 손목을 2떡 때려드릴게요 2떡 때려드릴게요 장모 때리는 건 없다니까 그러네 장모 때리면 뭐가 돼 뭐가 돼 옳지 옆사람에게 손목 3대 맞게 장모 때리면 전속에 폭행으로 된다고 했잖아 무슨 폭행이에요 점속 폭행 게임인데 내가 살살 때려줄게 아까도 살살 때린다고 봐봐 뭐요? 빨갛이 얼마나 따가웠다고 얼마 맞으면 조금만 가만히 있어보자 운동상 한번 받아보세요 운동이 매맞고 운동이 있어 그래 힘 딱 줘봐요 살이 쪄서 많이 아프단 말이야 그러니까 힘을 복근 줘보라니까 왜 춤 그냥 차사차사 붙여 아니 춤 조금밖에 아프다 아니 춤은 왜 붙여 이게 팍 해서 이렇게 딱 때리면 손이 짱 나더라 이렇게 아니 남의 손에다가 춤을 묻히면 어떡해 내 손에 묻혔지 춤을 손에 왜 묻혀요 내 손에 묻혀서 내 손에 묻혀서 장모님 손목에 맞는 거야 여기야